안녕하세요 생일시대 티파니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 크리스마스여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까 해서 왔는데요 뭘까요? 바로 저희 신곡에 대한 보미를 올려 1월 1일 날 공개되는 소녀시대의 신곡 아이돌아보이에서는 저희 소녀시대 멤버들의 폭풍랩을 들을 수 있을텐데요 이런 보미를 알려드렸으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충분하시죠? 그럼 남은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1월 1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소녀시대! 5월 4일까지 기다려주세요 1호 강아지 4월 3일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